뭐 아빠한테 놀아주세요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이거 무슨 베개도 안 되는 아기들이야 이게 인텔 화났어 아 물었어 낚아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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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땡겨 얘들아 아빠는 이겨야지 2대 1이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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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